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캣입니다. 오늘은 이번에 에뛰드 픽싱 틴트 10, 11, 12호가 새로 나왔습니다. 오늘 배송 받자마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에뛰드 픽싱 틴트를 딱 보고 공홈에서 보고 엥? 이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. 제가 엥? 이런 거는 뭔가 컬러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.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컬러 분석 알려드리면서 어떤 퍼스널 컬러에는 몇 호가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서 쓸 수 있는지도 팁도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시작! 먼저 10호 스모키 체리인데요.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절대 쿨톤 컬러예요. 거기다가 형광기가 들어있으며 착색도 쿨핑크 컬러로 살짝 남아요. 이걸 왜 봄웜 컬러라고 하는지 이해가 정말 가지 않습니다. 정말 푸른빛 낭낭한 라이트한 쿨핑크 컬러로 여름 쿨톤 중 트루톤과 라이트톤에게 가장 추천합니다. 하지만 너무 쿨하고 형광기도 살짝 있어서 노란 피부 쿨톤한테는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. 이거 핑크 컬러가 요즘엔 인기가 아니어서 정말 간만에 봤는데 아 역시 간만에 봐도 이쁘긴 이쁘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음 11호 로즈 블렌딩인데요. 보랍기가 조금 보이는 퍼플 핑크 컬러예요.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키드 컬러입니다. 생각보다는 보랍기가 좀 낭낭하고 색도 딥하거나 쨍하기보다는 탁하지 않고 흐린 컬러에 가까워서 겨울 쿨톤들에게 베스트 매치 컬러는 아니고요. 여름 쿨톤 뮤트톤 베스트이고 라이트톤과 트루톤도 서브 호환이 가능은 합니다. 다만 보랍기가 좀 보이는 오키드 컬러여서 노란 피부 쿨톤들에게도 역시나 추천하지 않는 11호 로즈 블렌딩입니다. 제일 찰떡같이 이 색을 소화하실 분들은 21호 이상의 밝은 피부에 피부에 핑크기가 좀 많이 도는 여름 쿨톤 분들이 제일 잘 어울리실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다 추천해드려볼게요. 다음 12호 살몬브릭입니다. 웜핑크 브라운을 섞은 색으로 마르살라 핑크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. 차분하고 흐린과 탁한 사이의 컬러로 가을 웜톤 뮤트톤 트루톤이 제일 베스트이고요. 딥톤은 호환이 가능합니다. 정말 예쁘게 따뜻하고 무드있는 컬러라서 정말 색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봄 웜톤 분들은 요새 꼭 쓰고 싶다면 양 조절해서 소량을 펴바르면 어울리게 사용 가능하십니다. 다만 많이 바르면 나이 들어 보이거나 인상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양 조절 꼭 기억하세요. 아무튼 이 색이 참 매력 있고 부담이 없어서 데일리로 막 쓰기 너무 좋을 컬러인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제가 바른 이 컬러는요. 11호 로즈 블렌딩과 12호 살몬브릭을 믹스해보았는데요. 11호를 7, 12호를 3 이 정도 비열로 섞어 보았더니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무드인 쿨톤 립이 만들어져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번 11호는 형광기가 있고 12호는 보라기가 있어 버려가지고 이게 모든 쿨톤 분들이 마음 편하게 막 쓰기 좋은 컬러는 사실 아니에요. 물론 그 컬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컬러 그대로를 살리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 단독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저같이 조금 그 느낌도 가져가지만 쓸 수 있게 약간 믹스해서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10호와 11호를 12호랑 같이 믹스해서 써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. 저 지금 진짜 이 바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농도여가지고 저 사실 12호 웜톤색이라서 누구 다른 사람 줄까 했거든요. 근데 너너너너믹스하면서 평생 쓸 거야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오늘 이렇게 에뛰드 픽싱 틴트 새로 나온 세 가지 리뷰어라 분석을 보여드렸는데요. 우리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이 해결되었다면 아래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!